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5학년도 6월 모평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마이너스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의 n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음, 결과적으로는 이 로그 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제 로그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조건을 고려하자. 그러면 앞에 진수 조건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루트 안에 값은 원래는 0보다 커 놨지만 로그의 진수니까 얘가 뭐다? 양수가 되겠다. 그래서 항상 로그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수 조건이다. 따라서 진수 조건을 일단 두 개가 나와요. 여기가 양수다.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양수다. 그리고 아래쪽은 75 마이너스 kn도 양수다. 일단은 항상 진수 조건을 고려해놓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등식 두 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등식은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은 이게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고요. 여기가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5와 15에 그리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돼서 음 여기의 범위가 n 플러스 5부터 n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얼마가 될 거다? 15가 되겠다. 항상 진수 조건 고려하기. 자 아래쪽의 부등식은 간단하죠. 넘어가서 75 그리고 kn. 자 k는 자연수니까 이렇게만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k분의 75 그리고 n이 얘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해놓고 문제를 풉시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를 빼봅시다. 자 이제 빼려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밑이 2고요. 여기는 4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밑을 4로 통일시켜요. 항상 큰 걸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제곱하면 로그 4 여기도 제곱하면 식이 같아져서 이제 밑은 똑같고 루트가 사라지겠다. 그러면 저기를 이제 빼기는 로그 4에 당연히 나누기니까 분모에 75 마이너스 kn이 될 거고 분자는 루트 벗겼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돼서 얘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로그 부등식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렇게 가면서 얘가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 4의 0제곱보다 크다가 돼서 얘를 여기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그러면 75 마이너스 kn이 되겠다. 자 그러면 75가 지워지면서 n제곱 양수니까 넘겨서 여기가 0보다 작아요. n제곱에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kn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n으로 묶어주면 n 마이너스 한 번에 같이 가서 10 더하기 k가 돼서 아 얘가 0보다 작더라. 그러면 결국에 n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된다? 0부터 10 더하기 k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총 부등식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구한 부등식 3개 전부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무슨 집합? 교 집합. 그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5 n 15 그리고 n이 얼마보다 k분의 75보다 작구나. 마지막은 n이 얼마라 얼마 사이 0과 10 더하기 k의 사이를 만족하는 그러면서 이 것을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음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이 12개구나. 그런 k 구하자. 그럼 만약에 당연히 n은 지금 자연수니까 여기 안에는 총 15개가 있겠죠. 1부터 14니까 14개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k라는 것을 적절하게 설정해서 12개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냐? 일단은 맨 밑에 거 딱 보니까 k다가 얼마를 넣으면 3을 넣게 되면은 얘가 0부터 13 안에 있는 자연수 딱 12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2개의 교집합하면 0과 13과 얘의 교집합은 요게 되니까 이 2개의 조건에서 일단은 12개가 되겠고 그러면서 k다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3분의 75 얘가 얼마입니까? 대략 24점 얼마입니까? 24점 25점인가요? 75로 나누면 여기가 2로 나누면 아 3으로 나누는 거죠. 3으로 나누면 2 여기가 6 여기가 15 3, 4 맞네요. 그래서 24점 얼마 얼마입니까 얘가 24점 얼마 얼마보다 작다고 3개의 교집합은 그대로 얘가 되니까 아 k가 3일 때 일단 한번 뭐가 되겠다? 자연수 개수가 12개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2개 더 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얼마를 집어넣을 건데 k에다가 이제 조금 더 큰 거를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얘가 0부터 이제 14니까 이제 13개예요. 그럼 2개 합쳐서 13개인데 이제 여기다가도 4를 넣어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4를 넣어봤자 이제 4를 75를 4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얼마예요? 18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18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18보다 작다 이거 이거의 교집합도 얘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 13개니까 k사는 안 되겠구나. 됐죠? k에다가 이제 얼마? 5를 집어넣읍시다. k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부터 15 그러면 2개의 교는 0부터 15니까 이제 14개. 그런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아 15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15보다 작다. 15보다 15 작다니까 얘는 14개니까 안 되겠다. 자 뭐가 될 건데요? 6을 넣어봐요. 6을 넣게 되면 얘가 10... 아니 0부터 16이니까 이제 2개의 교집합은 0부터 15가 되는데 여기 6을 넣어주면 7, 15를 6으로 나누면 6, 1은 6 여기가 15 6이 10이니까 얘가 12점 얼마 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점 얼마 얼마까지가 되니까 요거 요거 요게의 교집합은 0보다 크고 12점 얼마 얼마보다 작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얘는 또 1부터 12니까 또 12개가 되니까 아 누구도 되겠다. K가 6도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해요? K를 더 크게 집어넣으면 여기가 6 이상을 집어넣 6보다 이제 큰 걸 집어넣으면 당연히 거기서부터는 N은 12보다 작은 거니까 3개의 교집합은 계속 요쪽이 따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12개가 될 수가 없겠구나. 됐죠? 그래서 될 수 있는 K는 3과 6이 돼서 우리는 2개를 더하라고 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9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